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온 디아라고 합니다.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리스와 영어로 계속 많은 말을 했다. 나는 약간의 말들을 알아들었다. 할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내가 말했다. 굿, 굿. 심각한 얼굴을 하면 나도 심각한 얼굴을 했다. 그리고 구개를 크게 저으면서 말했다. 노, 노. 오후가 되었다. 할머니는 좌외를 마친 나를 버스 정류장 같이 데려다 주었다. 도려주셔서 감사합니다.